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물풀이 다육식물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궁문이들 앞에 있는 애들입니다. 아주 물도 곱게 들고요. 큼직큼직하고 군생들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실게요. 마리드금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아주 저렴하고요. 뿔벅지 보세요. 진짜 막 먹대가 쭉쭉 뻗어서 썼습니다. 요거는 캐시미어. 만원 캐시미어가 이렇게 막 큰아이인데 만원밖에 안하네요. 아주 이거 막 얼굴이 보세요. 청청하게 많아요. 얼굴이. 군생을 키우면요. 너무나 이쁜 아이입니다. 자 황금염자 있고요. 황금염자 8천원 합니다. 이렇게 큰아이가 8천원밖에 안하네요. 8천원. 황금염자. 요거는 당인금이고요. 당인금 2만원 합니다. 2만원짜리. 아주 색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여기 방울복랑. 방울복랑. 자 만원합니다. 요거. 요거는 아주 묵은 아이입니다. 이정도 되면은 한 2년 더 키워야 돼요. 이정도 돼요. 이거 이렇게. 자 3년은 키웠겠어요. 아주 따그딱하게 이렇게 입장 조금 이제 요거 하엽지 있잖아요. 이런데서 또 자국가 나옵니다. 방울복랑은.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무슨. 사랑무. 요거 사랑무 2만 5천원. 가격표가 저 앞에 있어서요. 2만 5천원 합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자 2만 5천원짜리. 요거는 유적곡이고요. 유적곡. 자 유적곡. 만원. 2만 5천원. 이제 요거 러블리로즈. 합식현아이요. 1만 2천원 합니다. 요거. 예. 아주 예쁘죠. 따글 따글 해요. 1만 2천원짜리. 분포함입니다. 요거. 분채 가는 거고요. 요거 큐빅. 자 큐빅도 있고. 큐빅이요. 요거 군생입니다. 요거 또 자연군생. 이렇게 자국가 많이 달았어요. 자 1만 2천원 하고요. 요거 아이시 그린. 예. 2만 4천원. 아주 큽니다. 요거. 얼굴이 커요. 요거는. 아이시 그린 2만 4천원 하네요. 요거 백봉철화 있고요. 백봉철화 1만 5천원 합니다. 요거 핑클루비 12,000원 하고요. 핑클루비 12,000원.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거 프리메라철화고요. 2만원 하네요. 프리메라철화. 2만원짜리. 요런 아이들 있어요. 그리고 오팔리나. 자 오팔리나. 요거 8천원 짜리입니다. 군생이. 예. 요거 보세요. 다섯아이입니다. 얼굴이 다섯개고요. 요거는 파이브스타 12,000원 합니다. 도슈라리아. 자 15,000원 짜리고요. 15,000원 합니다. 요거. 이거는 이제 월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밖에도 심어 놓으면요. 빨갛게 아주.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물 조금 들었죠. 예. 요렇게. 더 짙게 들어요. 자 이거. 이거. 얼굴 써보세요. 탑처럼 쌓였네요. 자 피치수영크림 있고요. 이거 뭡니까. 피치수영크림. 이거 2,000원 밖에 안하나. 자 2,000원 맞네요. 나도 피치수영크림 2,000원 합니다. 요거. 자 모란. 이게 모란이고요. 모란. 6,000원 짜리. 이렇게. 얼굴 3개짜리도 있고. 여기 2개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모란입니다. 모란. 요거 프리티고요. 프리티. 1,000원 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었네요. 요거는. 자. 군생입니다. 이렇게. 여기. 요아이는. 웨스트 레인보우. 4,000원 짜리 있어요. 네. 4,000원 합니다. 4,000원 하고요. 요거는 슈퍼미니마입니다. 슈퍼미니마. 자. 1,000원 하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1,000원 하고요. 메비나. 메비나 군생. 요것도 1,000원입니다. 1,000원. 매직잼 있고요. 매직잼. 요거 이제. 물들면 엄청 이쁜아이죠. 예. 잼입니다. 요거. 100,000원 짜리고요. 핑클 크루. 1,000원. 1,000원 합니다. 색상 좋죠. 완전 예뻐요. 와. 이거 뭐 이래. 큰 대품이. 메비나가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자. 2,000원. 메비나. 2,000원 짜리인데요. 이거. 어우. 이거. 진짜 물들면 엄청 이뻐요. 메비나도. 진짜. 이렇게 큰 대품 2,000원입니다. 2,000원. 덴트라잼이고요. 덴트라잼 만 5,000원 짜리. 자. 이렇게 군생입니다. 요런 아이고요. 블랙 레드 5,000원 짜리입니다. 노블레드네. 블랙 레드가 아니고. 요렇게 얼굴이 다섯개. 여섯개. 요렇게 됩니다. 요. 오팔리나는 이제. 예. 보여드렸고요. 홍페페 있어요. 8,000원 합니다. 홍페페. 8,000원 짜리입니다. 요거. 엔시노. 16,000원 짜리고요. 엔시노. 16,000원. 또. 요거. 메인. 메이. 메이커. 금. 금은 아닌가. 만원 합니다. 아주 대품이에요. 예. 요. 만원 짜리. 요. 에스피. 요거는. 요거는. 3만원 짜리 있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유적국도 보여드렸고. 요거. 운돌라. 라탑. 자. 만원 하는거 아이잉. 완전히 이거. 사이즈 크고 좋아요. 자. 국민의회는 이제 여기서. 요거 마치도록 하구요. 또. 창 네라이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라탑이랍니다. 라탑. 요거 만원 하구요. 자. 사이즈는 중품 정도 되네요. 라탑. 만원 짜리입니다. 샬롯. 요거 샬롯인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원 합니다. 샬롯. 만원 하구요. 요거는 흐니핑크. 14,000원 짜리네요. 아. 정말 색상이에요. 아직 요렇게. 지금 물 빠질 시기에. 이렇게 이쁘면요. 엄청 예쁜 아이죠. 아주 색깔이 이뻐요. 퍼플 샴페인이 2만원 짜리구요. 자. 2만원 짜리. 자. 2도 짜리도 있어요. 자. 2만원 합니다. 자. 2만원에. 그리고 립스틱입니다. 요거 립스틱. 완전히 이제 이거는. 자구도 이렇게 달리고요. 자구도. 요것도 두개 나왔네요. 얼굴 두개. 요거는. 어. 세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구 다 달았어요. 요거는. 보세요. 다 달았죠. 자. 이거 가격이 얼마일까요. 2만원 합니다. 2만원. 아주 소중하죠. 소인제. 검무집입니다. 이거. 16,000원. 요것도 이제 물 잘. 지금. 드는 중이네요. 요거 조금만 더 들면 되겠어요. 자. 큼직하고 좋아요. 16,000원 합니다. 검무집이에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